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7일 모두 9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일 90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이틀 만입니다. 이번에 나온 확진자는 모두 해외 유입 내 외국인입니다. 먼저 91번째 확진자는 군산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지난 6일 인도에서 입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4일 인도 현지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2주 후 다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이날 귀국했습니다. 92번째, 93번째, 94번째 확진자는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10대 남성 등 일가족입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터키에서 카타르 도아를 경유해 지난 5일 새벽 동반 입국했습니다. 40대 남성은 국내 대학교 재학 중, 자녀인 10대 남성은 전주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된 겁니다. 이번 확진자 모두 입국 직후 공항버스와 임대버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역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동 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도보건 당국은 인천공항 검역소에 항공기와 공항 내 접촉자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또한 지난 8월 15일 이후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51명입니다. btv뉴스 엄상현입니다. 증명하십시오. kbs.